좀 주제를 넘겨서요. 지난 월요일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전망 분석들을 해놨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얼굴 표정이나 모습이 좀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좀 그래도 좀 부담이 있는 얼굴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가 다 진 상황이라서 제가 대표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원내든 원회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원내사원까지 포함해서 당무총과라는 것이 당대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게 돼서 어떻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당론을 변경하기 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표결을 붙이면 국민의힘 전체가 바보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 당은 여당이 돼가지고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특별감찰관제도 저렇게 비교되는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표결을 만큼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하고 원내대표께서 원만한 합의책을 갖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짧은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짧게 요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들이 변수들이 튀어나왔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은 기대했던 것 생각했던 것처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대립각 형기 또 지금 다시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립각이 좀 형성되고 있고 오늘 박정희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세신 변화를 얘기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일주일 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 대해서 좀 그래도 잘하지 않겠느냐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는데 빗나갔죠? 뭐 일부 빗나갔죠. 일부요? 반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일부요? 그럼 몇 퍼센트가 빗나간 겁니까? 저는 한 2, 30% 빗나갔다고 봅니다. 아니면 저는 대통령께서는 인사 라인에 대한 이야기와 인사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다른 어떤 현안 설명에 대한 이야기는 못할 거라고 봤고. 다만 김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까지를 포함한 이야기 정도로 해서 한동훈 대표의 체면 정도를 세워주지 않을까 전망했는데 그것 또한 설명은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가고 있는 행보가 좀 거칠어 보이고 여러 가지 당의 균열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는 저도 보지만 현재로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여권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동반몰락이라는 것을 맡기기 위한 저는 고육지책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징후, 지표들이 보여주는 징후가 있듯이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 대표의 관계는 사실상 보완제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와 설탕 같은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일종의 대체제 관계, 커피와 녹차의 관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선택의 위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여권이 공멸의 위기에서 국민의힘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스텝이 저는 지금 눈에 돋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저는 이게 11월 전국에서 얼마큼 한동훈 대표가 이미 입으로 꺼낸 특별감찰관은 어떻게 관철 찍힐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 이것에 대해서 전국 전방과 여권 지형이 다 함께 흔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3대 요구안을 안 받아들일 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요구해서 만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모양새. 3대 요구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좀 듣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사람 안 바뀌는구나. 한동훈 대표는 좀 아셨어요? 저렇게 나오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한동훈 대표는 3대 요구 가서 다 얘기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20분 기다리게 한 거. 또 끝나고 나서 회동하기 전에 소위 한남동 라인 없애라고 그랬는데 한남동 라인을 산책하는데 같이 데리고 나간 거.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약속 있다고 대통령 1시간 20분 만에 갔는데 거기에 원내대표는 불러서 밥 먹고 한 대표는 보내고. 이거는 정말 해도 해도 좀 너무하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당대표인데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그런 도를 맞아도 나는 그냥 가겠다. 이런 스탠스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일각에서는 내전이다. 이런 상황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찰관, 특별감찰관을 갖다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둘러싸고 당론이 대화가 안 돼서 표대결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로 지금 일주일 만에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홀델론이다. 빈손 회동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와중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만나고 와서 특별감찰관 도입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3대 제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아니고. 이제 이거를 무조건 추진하겠다.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대표가 특별감찰관제를 들고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특별감찰관이 잘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비서관 이상.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사촌 이내를 감찰하면서 비위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어떤 제도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없었죠. 이제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이런 어떤 국가적인 이런 어떤 문제. 특히 대통령실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우리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인데.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제안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합니다만. 과연 일단 이 사항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협조할 것이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제를 받아줬지 않을 거다. 특검은 몰라도 특별감찰관만 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협조 안 할 분위기가 지금 대부분이 특검을 전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런 것을 비롯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안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대통령의 어떤 전속적인 어떤 권한을 할 수 있는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인데 우리가 대지포 역사를 대부분 보면 여야를 넘어서 과연 어느 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 특히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특히 또 날짜까지 정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 좀 좋게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기보다는 좀 자꾸 차별을 자꾸 깨암으로써 어떤 본인의 좀 입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어떤 점들이 여당 내에서는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자고 했을까요?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은 다 했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저는 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감찰관 뿐만 아니라 3대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비공개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지금 현재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그런 것들이 당내의 파열음이 이렇게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보였을 때 과연 대통령과 당과 특히 한동훈 대표에도 반드시 저는 좋지만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좀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적 취지는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실효적인가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야당이 그러면 동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이렇게 결정할 사안이냐 아니면 당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냐. 이 부분도 또 하나 좀 쟁점이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좀 가겠습니다. 일단 야당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찬성하세요?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특검의 그냥 한 일부로 전제 조건으로 그냥 특검을 받아주면 우리도 특별감찰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조건부 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특별감찰관은 각종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친인척 부인까지 포함해서 영부인까지 포함해서 그런 일어날 수 있는 비위들에 대해서 예방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특검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하라 하는 최근에 일어난 공천개인 문제, 당무개인 문제, 그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또 명품백. 도저히 검찰이 불기소로 자꾸 일관하니까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에 그럼 수사를 해서 제대로 한번 규명해보자. 과연 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특검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을 관철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기본적인 요구다.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일어날 비위에 대해서도 예방하는 기구로서는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면 특검에 대한 입장을 서로가 합의를 본다면, 제3자 특검이라도 서로 합의를 본다면 특별감찰관을 몬할 이유가 없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면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방하자라는 게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특검 플러스 특검 둘 다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기본은 특검이다. 특검 없이 특검. 특검 없이 특검만 가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더 뚝붙이면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 맨담하러 갈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당장의 특검을 받으려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드시어서, 즉 특검을 받으면 혹시 탄핵의 트리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정부처럼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느냐라는 보수층 일부의 한동훈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배신자다. 특검을 받는 것 자체가 배신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압력에 상당히 고민하는 흔적이 있고요. 그러나 그래도 용산까지 갔는데 독대 독대 요청해서 맨담을 하고 나오는 길에 무슨 성과라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 제도적 장치로서 필요한 것이 특별 감찰관이다. 그래서 최소한 요구를 한 것인데도 용산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와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참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런 최소한의 요구도 받지 않는 가운데 여당의 분란까지 있으니까 참 보기가 답답하고 민망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야당은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중요한 것이 특검이, 특검 없이 특감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스탠스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공은 다시 한동훈 대표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이걸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나 또는 국회의원들, 원내 의원들과 여러 명이 반대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원내 다수 의원들이 반대하면 특별 감찰관 나 그냥 포기할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당내 의원들을. 그런데 저는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이거는 원내대표의 문제다.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게 왜냐하면 정책과 입법에 대한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특별 감찰관이 뭡니까?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당의 대표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 문제는 당의 문제로 치환해야지 이걸 가지고 단순히 입법의 문제 혹은 제도의 문제로 국한시키기에는 너무 이게 중차된 이슈가 돼버렸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당과 대통령실이 운명공동체로 가느냐 마느냐의 이 갈림길에 있는 이슈가 된다면 이건 당대표가 푸는 게 맞죠. 이게 어떻게 원내대표만이 사안이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건 한 대표에게 없는 것 하나. 이거는 진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자꾸 없을까 봐 저도 우려되는데 사전에 조율하는 게 없어요. 이슈를 본인이 파이팅하는 건 좋은데 불쑥불쑥 꺼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미묘하고 휘발성이 강한 문제들은 사실 원내대표와 한 번쯤은 만나서 이른바 윤한독대를 요구하듯이 이른바 한추독대를 좀 해서라도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한 다음에 꺼내놓고 그다음에 그것이 최고위원회에서 일사불란에 갔을 때 오히려 용산을 더 설득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마치 압박용 카드처럼 훅 꺼내가지고 이슈 파이팅을 해버리면 그러면 당의 스탠스. 한 친한 의원들은 상관없지만 중립지대나 친윤 의원들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각도를 잡아줘야 하지? 굉장히 고민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게 원내 문제냐 당대표 문제냐 이런 논란으로도 가기 때문에 저는 한 대표가 이번 문제만큼은 좀 설득을 제가 그래서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친한 의원들은 동의가 됐다 그러면 최소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게 표결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를 푸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11월 정국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게 이 지점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최 의원님은 한동훈 대표가 그런 불쑥, 불쑥 꺼내서 파이팅하는 건 잘하지만 사전에 이렇게 좀 물밑에서 협의하는 것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까 봐 우려합니까? 왜 앞으로 또 계속 그런 거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제 물밑 조율이라는 걸 좀 해야 돼. 사실은 정치는 없지 보면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배워야죠. 그러니까 한 대표가 사실 정치 입문한 지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아직 작년 12월에 비대위원장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두 달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전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조율해서 발표하는 것. 그리고 당의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갖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조율이 못한 거냐 안 한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안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못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신뢰감이 있었나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당대표가 뭐라고 그러든지 내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러면 원내 일은 원내대표가 하면 원외 일은 그럼 당대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원외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의정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나 좀 만나주시오 그랬더니 대통령은 자기 패싱을 해요. 그럼 원내에서 또 패싱하고 원외에서 또 패싱하고 이게 쌓여서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사전협의가 안 된 이유는 불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친한과 친륜을 일각에서 지금 전쟁, 내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뢰가 있는 가운데서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한 게 하나의 당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생각이 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전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 개파들 사이에 신뢰감이 없기 때문이다. 즉 불신이 쌓여서 사전협조, 사전협의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소위 면담이 이루어진 거고 그 면담이 최악으로 끝나고 그리고 지금 내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걸 맞게 됩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여러 당원들이 특별관찰관제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것과 북한인권재단 이사장의 추천 문제를 연계해야 된다. 이것이 당론이다, 아니다 이 문제로 또 다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공약이었으니까 일단 특별관찰관제부터 도입을 하자, 이걸 지켜라라는 입장인 건데 의원들 사이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빨리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기나 방법이나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관찰관 제도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당의 일반 대원칙이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던 일 특히 특별관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동시에 해서 차기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컨센서 형성돼 있던 어떤 사항이었습니다. 당론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안목적 당론이든 명시된 컨센서 형성돼 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특별관찰관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추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원내 사항이기도 원내 사항이고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같이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약간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야당이 원하는 걸 들어줄 테니 야당 우리도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북한인권재단 문제와 연결을 해서 가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인 건가요? 글쎄, 저는 북한인권재단이라는 게 과연 어떤 특정 집단만 요구하는 거냐 결국 통일을 상대를 하면서 북한이 가장 우리가 조구를 하고 바라는 게 북한 인권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북한인권재단이라는 게 2016년도 9월에 만들어졌고 이게 아직까지 이사들이 임명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지금 굴러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를 굳이 어떤 특정 정당의 요구고 그게 마치 특정 정당의 수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간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